아니, 강호야,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응?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.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끊어.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?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했고, Section 40, 4분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? 그래. 내가 네 엄만데. 이깟 종이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. 그냥 너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. 너 하나만 묻자. 네가 먼저 그런다고 했니? 아니지? 그쪽에서 시킨 거지. 넌 싫다는데도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억지로, 어? 그렇지, 어? 네. 잠깐만, 잠깐만. 강우야,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. 밥이라도 한 술 드고 가. 밥이요?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럼 이거라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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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왜 안 되는데. 나야 더럽고 냄새나는 촌사람이라 창피해서 그런다고 쳐도. 이거 왜 안 되는데. 이거 다 새 거고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에도 들어가는 거야. 여기 보증서도. 강우야. 아이고. spring, 강우야, 강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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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야, 저기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가면서라도 먹어, 알았지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